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금과 황철석이 함께 나타나는 금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황화물광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황화물광상은 천년금이 황철석, 유비철석, 방해석, 박년석, 섬아연석과 같은 황화광물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는 광상 유형입니다. 이 광상에서 금은 일반적으로 황화광물 내의 미세한 내포물로 발견되거나 또는 이들과 밀접하게 함께 성장한 자유입자로 존재합니다. 금황화물광상의 형성은 일반적으로 열수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금속이 풍부한 뜨거운 유체가 지각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광맥으로 또는 산포되어서 또는 치환된 영역으로 황화광물과 함께 금을 심전시킵니다. 이 광상은 종종 전단대, 단청, 균열과 같은 구조적으로 제어된 환경에서 형성되며 이는 광화유체의 경로 역할을 합니다. 황화물이 존재하면 금을 화학적으로 침전시키는 것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금이 황화물 격자 내에 재련나기 어렵게 갇히기 때문에 회수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후속금속처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캐나다나 호주, 아프리카의 시생대, 녹색암대와 같은 세계 여러 곳의 주요 금광산에는 풍부한 금황화물 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금황화물 광산의 굴집 및 노천 채굴 방법으로 채굴할 수 있는 곳은 대량의 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황화물 기질로부터 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부유성광법이나 압력산화, 로스팅 또는 생물산화 같은 그런 고급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금 외에도 이 광산은 은, 구리, 아연, 납과 같은 귀중한 부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금황화물 광산의 형성은 신부의 마그마성 작용, 변성작용, 열수 시스템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아주 복잡한 지질학적 과정입니다. 이 광산은 일반적으로 마그마성 관입, 암석의 변성작용 과정에서 생성된 금속이 많은 뜨거운 유체가 지각을 뚫고 상방으로 이동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유체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들은 전단대나 단청, 균열 또는 암석 접촉과 같은 약대를 따라서 이동하며 이는 광물 침전을 위한 경로나 광물이 붙잡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합니다. 금황화물 광화작용을 초래하는 유체는 일반적으로 황, 이산화탄소, 그 밖의 다양한 금속연이 풍부합니다. 지하의 고온 및 고압 조건 하에서 금은 일반적으로 황이나 염소의 복합제로 용액내에서 이동합니다. 이 열수유체가 온도나 압력, 폐하 또는 환원상태의 변화를 겪을 때 금의 용해도가 감소하여서 황화강물과 함께 침전하게 됩니다. 황철석과 유비철석은 결정화되는 가장 초기이자 일반적인 황화물 중 일부로서 종종 그들의 결정격자 내에 미세한 금 입자를 붙잡습니다. 광화작용의 후반 단계에서는 결정의 경계나 보유물로서 추가로 금을 전달시킬 수 있는 방해석, 방연석, 서마연석 그리고 기타 황화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의 침전 시기는 일반적으로 황화물 결정화 후의 시점으로 이는 금이 황화물과 함께 자라거나 황화물과 함께 구분된 입자로 존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 황화물 광상 형성에 유리한 지질환경에는 녹색암대, 소산대, 화산호 또는 이들 환경에 관련된 관입체가 포함됩니다. 시생대와 원생대 지층에서 광범위한 변형, 변성작용, 유체순환이 대규모 황화물과 금 친전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황화강물은 침전의 지구화학적 조건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용액에서 금을 안정화시키고 가두는 화학적 환경도 제공합니다. 지질학적 시간에 걸쳐서 이런 과정은 금과 황화강물이 모두 풍부한 광맥, 분산체 및 치안체를 생성합니다. 이런 광상은 아주 방대하고 고급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 공급원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금이 종종 황화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난제광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추출을 위해서는 특수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금 황화물 광상의 특징은 다른 유형의 금 광상과 구분되도록 정의되는 광물학적인, 지질학적인, 지구화학적인,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광상은 금과 황화강물의 밀집한 연관성, 또 그것을 형성하는 복잡한 열수작용, 그리고 광석이 종종 분리가 어려운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 요소들은 채굴 및 다공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첫번째로 광물 특성으로 금, 황화물 광상은 일반적으로 황철석, 유비철석, 황동석, 박년석, 섬아연석과 같은 황화강물이 지배적입니다. 이 광상의 금은 종종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며, 황화물 결정 내의 포유물이나 그들 결정 경계를 따라서 산출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이 천년금속으로서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황화물과 함께 연정되어서 나타남으로써 금 추출이 더 어렵습니다. 황화강물의 존재는 광상의 환원적이면서 황이 풍부한 환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금의 농축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로 지질학적 환경입니다. 즉, 금, 황화물 광상은 일반적으로 전단대, 단청, 섭곡, 접촉대와 같이 구조적으로 제어된 환경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열수유체의 통로 역할을 하여 금속이 이동하고 침전될 수 있게 합니다. 녹색암대, 조산대, 화산호, 그리고 마그마 침입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특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 황화물 광상 중 많은 부분이 시생대 및 원생대 지질의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서 구조활동과 변성작용이 유체순환 및 광물 침전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번째는 지구학적 특징인데, 금, 황화물 광상이 형성되는 열수는 금속과 황 또는 때때로 이산화탕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금은 주로 황화물 복합체와 때때로는 염화물 복합체로 용액에서 운반됩니다. 유체 조건이 변화할 때 예를 들어서 냉각된다든지 끓는다든지 또 유체가 혼합된다, 그리고 모암과의 화학반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침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종종 초기에는 황철석과 유비철석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방해석, 방연석, 섬아연석이 형성되는 구역화된 광물 집합체를 만듭니다. 화학적 환경은 일반적으로 황화물과 금 친전을 안정화시키는 환원조건을 나타냅니다. 네번째는 조직적 구조적 특성입니다. 금, 황화물 광상은 종종 망상광맥으로 분산 분포되거나 치환조직을 보입니다. 광맥은 밀리미터에서 수미터까지 폭이 다양할 수 있으며, 단일광맥이나 복잡한 망상광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모암 전체에 퍼져 있으면 분산 분포한 황화물로 나타나며, 다량광량의 광상을 만듭니다. 치환대에서는 열수가 모암을 화학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원래 있었던 광물을 황화광물로 바꿉니다. 조직적으로 금은 황화물 내에 갇혀 있어서 대개 난제련성이며, 이는 회수방법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섯번째로 경제적 야금학적 의미입니다. 금, 황화물 광상은 고농도의 금과 함께, 은, 구리, 납, 아연과 같은 비중한 부산물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황화물과 금이 밀접히 연관되어 나타나므로, 광석은 재련의 어려움이 따라 종종 금을 분리하기 위해, 부성과정, 로스팅, 압력산화, 생물산화 같은 고급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황화물 함량이 많으면 산성의 광산 배수를 많이 만들므로, 환경관리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여섯번째로 변질 유형인데요. 열수변질은 금, 황화물 광상의 주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질작용에는 규화작용, 견후무화작용, 탄산화작용, 농리수화작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질에는 광화된 곳 주위의 후광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탐사지표로 작용합니다. 황화물이 풍부한 중심부는 종종 강한 변질 구배를 보여주며, 이 변질의 강도는 광채에서 풍부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요약하자면, 금, 황화물 광상은 금과 황화물 광물의 밀접한 연관성, 구조조로 제어된 유체의 경로, 복잡한 열수 변화, 그리고 금 침전에 유리한 지구학적 조건에 의해서 증의됩니다. 그들의 광물학, 조직, 변질 유행은 형성과정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탐사, 채굴, 야금 전략을 이끕니다. 오늘은 금과 황철석이 함께 나오는 금광의 유행, 즉 금, 황화물 광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분 부분을 발췌하여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